오늘 방송 준비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즉흥적으로 떠오른 것이 윤석열의 뱃속 윤석열의 속내라는 그런 부분을 일단 한 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다음 오늘 준비한 내용을 방송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가지고 지금 공병호 tv와 비슷한 구독자 수를 가졌던 사람들은 지금 대부분 한 100만 명 이상 정도의 구독자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67만 2천 정도에서 숫자를 절대 이렇게 늘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당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인데 구독자 수를 계속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늘려줬다가 그다음에 줄 이는. 그러니까 지금 공병호 tv의 채널 가입 자는 대부분 재가입자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입이 이렇게 해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몇 주 사이에서도 한 천 명 이상 정도의 구독자 수를 계속 이렇게 빼고 그다음에 이제 실방송 같은 경우도 물론이지만 방송 자체를 아예 못 보도록 추천 동영상에는 아예 제외했지만 일부러 찾아오지 않으면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걸 이제 전문가들은 쉴드를 친다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이제 그렇게 탄압을 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선거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탄압받는 대부분의 콘텐츠보다도 절반 이하 그러니까 한 천 명 이하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왔어도 문재인 정부보다 훨씬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건 아마 제가 볼 때는 다른 모든 유튜브 채널들은 선거 사기 문제에 대한 침묵을 그냥 지키지만 제가 계속해서 이제 훨씬 더 본질에 다가가니까 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소위 선거 사기질 선거 조작질을 대부분 다 밝혀낸 상태이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이 동원할 수 있는 것은 뭐 이 유튜브도 사기업 이니까 약할 거 아닙니까 국회에 뭐 국감도 불러가지고 뭐 야단도 치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뭐 계속 이렇게 탄압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뭐 피해를 많이 본다 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선거 콘텐츠에 대한 집중적인 탄압 이것이 바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한계이자 그의 속성이자 특성이자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이란 사회를 그 사람이 어떻게 앞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비난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저는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아주 일찍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부터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선거 사기 문제를 밝힐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렇게 방송을 내보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이 좀 기다리시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선거 사기 문제를 다룰 의지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사회는 뭐 이 문제가 밝혀질 가능성이 점점점점 더 희박해지는 거죠. 이 선거 사기 문제를 우리가 밝히지 못하면은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건지는 너무나 명확해지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은 뭐 그렇게 하면은 저쪽 사람들도 좀 봐주는 것이니까 자신은 퇴임 이후에 안녕할 것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안녕할 것이다. 그러나 좌파들의 성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권력을 잡으게 되면은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런 감옥을 집요하게 여러분들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덮고 넘어가려고 결심하는 한 윤석열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 바로 뭡니까 감옥 갑니다. 마누라도 감옥 갈 겁니다. 장모도 감옥 가겠죠. 그 사람들은 봐주는 게 없습니다. 그 사람들만 감옥 가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이제 출초상을 치겠죠.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어제 브라질의 이런 대선 문제를 다루고 난 다음에 한 분이 이렇게 글을 정리했습니다. 한 분이 윤석열 정권이 부정선거 수사를 하도록 계속 설득하고 압박돼야 됩니다. 이게 통하지 않을 겁니다. 좌파가 정권을 잡는 순간 윤석열도 김근희도 감옥에서 나머지 일생을 보내야 된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나 봅니다. 부정선거를 눈감고 지나가면은 그래서 좌파가 정권을 훔쳐가면은 윤석열은 봐줄 거라고 무사할 거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참으로 한심하다 할 것입니다. 이게 브라질에 대한 여러분들 선거 사기 문제에 대한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한 독자분이 독자들이 훨씬 더 솔직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이런 식자층들은 자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도 침묵을 지키고 식자층도 침묵을 지키고 검찰 감사원 다 뭡니까 침묵을 지키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국민들의 여망을 안고 이런 출범한 윤석열 대통령 자신도 철두철미하게 입을 다무는 겁니다. 한동훈 씨가 이런 똑똑하죠. 서울대 나오고 영어도 잘하고 특수통 검사로 여러분들 날렸고 그러나 특수통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반듯한 가치관과 이런 인생관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특수통 검사라는 것이 제가 이렇게 뱃속을 보게 되면은 본인에게 이익이 되면 죽도록 이런 수사를 하지만 본인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철두철미하게 뭡니까 은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치검사인 거죠. 정치검사.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 선거부정 문제를 우리 사회가 그냥 덮고 넘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죄앙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문제는 체제 전복을 이미 다섯 자리나 시도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이것은 덮고 넘어갈 수는 안 되는 사안인 겁니다. 선거사기질을 친 자들도 여러분들 문제가 많지만 선거사기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문제는 이것을 전부 다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냥 용어로 표현한 공범인 겁니다. 공범. 공범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지지한다. 지지하는 건 자유니까. 그러나 국민들은 아마 축을 고생을 할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천상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윤석열 씨는 대통령이 됐지만 기본적으로 정치검사인 겁니다. 속성이. 이게 도움이 되면 수사할 수 있지만 이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일체 다룰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하고 동갑내기 1960년생이지만 근본적으로 그 양반이 갖고 있는 인생관이나 가치관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실로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본인 무사하지 않습니다. 좌익들이 손을 잡게 되면은 권력을 잡게 되면은 이미 이재명 사건을 이 정도로 그냥 덜 쑤셨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좌익들이 어떻게 권력을 잡을 수 있냐.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실을 공병호 tv에서 제야 전문가의 도움으로 다 밝힌 거 아닙니까 선거를 조작하는데 어떻게 이길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길 겁니까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식자층들이나 뭡니까 종교인들 가운데 일부도 국민들이랑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거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를 조작질을 하니까 앞으로 있을 총선 대선 지선 다 뭡니까 도덕질을 할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은 다 준비가 돼 있고 네다섯 번 정도 실전을 거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죠 실수로 이번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은 거 아닙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뭐 윤석열이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거대한 사악함과 이런 손을 잡는 것은 그 자체가 몰락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파멸로 가는 그런 첩경인 겁니다. 개인적으로 일생을 살면서도 그 사악함과 손을 잡아서 안 되는 거죠. 사악함과 손을 잡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를 둘러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짐승과 달리 탁월한 능력이 자기 합리화에 능하기 때문에 이래서 뭐죠 다룰 수 없고 저래서 다룰 수 없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마는 그런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은 죽을 정도 고생을 할 겁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선거 사기가 일상화가 되고 선거 조작이 좌익들에 의해서 장악됐고 윤석열 정권이 등장하고 나서 이런 첫 번째 지방선거까지 뭐죠 급도 없이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거를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다 덮자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용서할 수도 없고 당신이 일단 당할 거다 이야기죠 맨 먼저 그다음에 국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당하겠죠 현재 대한민국은 선거에 관한한 자정 능력을 다 상실한 겁니다 아무도 그 문제를 다루지 않고 모두 다 침묵하는 겁니다 유튜브도 침묵하고 공룡방도 침묵하고 언론도 침묵하고 식자증도 침묵하고 나라야 골로 가든 나중에 뭡니까 좌익들이 20년 50년 뭡니까 집권하든 간에 관계가 없는 겁니다. 실로 재앙입니다. 재앙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공병호 tv가 내보낸 선거 콘텐츠를 천 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거죠 공범인 겁니다 공범 저는 시골스 나스 그 사람들처럼 머리가 여러분들 그렇게 썩 뛰어나지 않아 가지고 서울법대를 다시 공부하더라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은 반듯하고 사람은 우직하고 어떻든 사람은 선한 쪽에 써야 되고 정의로운 길을 가야 된다 설령 나중에 그것 때문에 출세를 못하더라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서울법대 여러분들 그거 똑똑하고 사법고시를 통과한 인간들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출세에 도움될 수 있으면 그 악과도 손을 잡을 수 있고 거대한 악과 사악함과 여러분들 합작도 할 수 있고 협력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악이 다음에 부메랑이 돼 가지고 그들 모두를 감방으로 집어넣을 겁니다 한 번 보세요 그리고 나라 자체가 뭡니까 완전히 주지 않겠죠 이 정도로 기회를 많이 준 겁니다 여러분의 이런 선거 부정을 그리고 제야 전문가 같은 분이 계셨기 때문에 일관해서 2017년 대선부터 2022년 또 지방선거까지가 동일한 조작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조작률만 달리해서 선거를 도덕질한 것이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필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공병호 tv를 못 보게 하는 거죠 거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상혁이가 문제가 아니고 국힘당이 문제고 윤석열이가 문제인 겁니다 한동훈이가 문제고 사람은 좋아하고 싶은 사람을 그렇게 아끼고 보호하고 무작정 그렇게 하지만 나는 사람이 굉장히 냉정하기 때문에 사람을 좋아하고 이런 걸 떠나 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은행을 보고 여러분 그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나는 촌놈입니다 나는 경남 통영의 바닷가에 썼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강경은 통영 폭우에서 폭풍우가 여러분들 폭우가 여러분들 태풍이 오는 것을 바람 본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은 한 번 그렇게 있죠 살다 가는 겁니다 인간들처럼 그렇게 이익 때문에 자기 말을 바꾸고 침묵하고 2022년도 12월 달에 여러분 월간조선의 소설가 이문열 선생이 이 나라 체제가 어서서 할 정도로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분한테 남은 시간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이야기하겠죠 체제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도 그냥 돼지개가 된 겁니다 꿀꿀이가 다 된 거죠 다 침묵하는 겁니다 내 새끼만 여러분 보호하면 되고 돈 버리면 좋고 맛집 찾아다니면 좋은 겁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알죠 체제라는 것이 얼마나 겁나고 여러분들 위력적인 거를 북한에서 난 사람에 비해서 남한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똑똑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체제 때문에 개돼지 취급을 지금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체제를 가 여러분들 대한민국 땅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하고 한국의 선거가 뭐가 다릅니까 한쪽은 뭐 투명하게 하는 거고 다른 한쪽은 전산을 가서 조작하는 겁니다 뭐가 다릅니까 완전히 나라의 기강도 무너졌고 정신도 완전히 가라앉은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70년 60년에 1960년도 3.15 부정선거에 항의할 때 그 당시 사람들은 가난하고 부패도 심했지만 그 사람들은 나라를 지켜야 되는 기계나 결기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외침 당하면 총 들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 총을 들고 싸우겠습니까 다들 자기가 잘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줄 아는데 선조들이 이런 괜찮은 체제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먹고 잘 살고 배 두드리고 사는 거 아닙니까 정신이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나는 경악합니다 혐오합니다 인간이 짐승의를 거부해야 되지 선거 도둑질이니까 배기라에 드러나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입을 쳐닫고 있는 것이 말이 됩니까 본인은 그렇게 이름을 닫으면 다음에 부메랑이 없어가지고 퇴임 이후에 개 6마리인가 7마리 데리고 잘 살 줄 알죠 천만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좌익들의 속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좌익들은 처절할 정도로 뭐죠 보복을 하겠죠 이 나라는 엄청나게 부패했지만 그 부패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씻을 수 없는 제약이라는 것이 바로 선거 사기질을 영원히 용인 허용하는 겁니다 불의가 강물처럼 여러분들 차고 넘치고 불법이 여러분들 성행하더라도 선거 불법을 여러분 용인한 상태에서 하물련대 파업을 어떻게 이런 제어할 겁니까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오늘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하고 여러분들 생각이 다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나이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예한이 있겠습니까 지금 출시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클릭수를 늘려가는 돈을 그냥 떼 돈을 벌기 위해서 날뛰겠습니까 그런 것은 다 접었습니다 접고 그래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자기가 난 그런 민족과 도시의 국가에 대한 사랑을 친애감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난 나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젊은 날 숫자를 분석하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선거 사기지를 다 이런 확인하고 분석 결과를 보고 어떻게 그것을 입을 다물고 있겠습니까 서울대학교 이런 통계학과의 교수님이 열었으니까 열여덟 명이 된다고 합니다 다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퇴임하신 박성현 교수 외에는 입을 열지 않지 않습니까 이 나라는 망해도 쌉니다 다시 조선조로 여러분들 가는 거죠 선거가 사기를 당한다는 것은 조선조로 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러분들 브라질 여러분들 선거 부정 문제를 보고 정만원님이 남기신 이 예언은 너무나 적합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 봐주지 않습니다 전직 국정원장들 죄다 뭡니까 다 집어넣어버렸습니다 대통령 두 분은 물론이고 없는 죄까지 이런 만들어 가지고 자 여러분 윤석열의 뱃속에는 나는 무사할 것이고 나는 절대로 선거 부정 문제까지는 거론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더 여러분 기다리실 분은 기다리시는데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제 입에서 그 놈이 그 놈이고 저 놈이 저 놈이고 뒷 놈이 뒷 놈이고 앞 놈이 앞 놈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개의 toothbrushes Roth은 그 놈이 이렇게 놈이 다 지금 거울 뱃속한 과 바뀌는 바닷가 그 수존inks 그 수존충은 위탈 그 수존충은